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코만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감자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감자 순치기를 해 줄 건데요 감자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감자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 순치기 작업도 있고 뭐 물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꽃을 따주는 것도 있고 뭐 북주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순을 이제 잘라주는 작업을 할 거에요 뽑아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감자가 이렇게 싸게 올라와 가지고 한개 두개 세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4개씩 올라와는 것도 있고 다섯개도 있고 뭐 두개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런데 이거를 많이 놔두게 되면은 이제 감자 cr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굵은 걸 원하신다 하면은 이제 줄기 하나나 이제 두개 정도만 놔두어 놓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조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잔한 거를 해가지고 장조림을 하실라 하면은 여러개 놔두어 놓으시는게 맞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떤 분들은 가위로 이제 밑둥치를 잘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뽑아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 근데 저희는 그냥 뽑습니다 뭐 자르고 이렇지 않고 그냥 뽑아버리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뽑았는 거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심어 봤는데 이제 뿌리가 열리긴 열리는데 좀 잘긴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군데군데 비어있다 하면은 이제 순을 뽑아가지고 이제 옮겨 심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좀 작다는 거 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그러면 저랑 함께 이제 감자 순을 어떻게 치는지 그것을 일단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감자 순을 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이제 감자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감자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순치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짜가 2019년 5월 5일 이거든요 어린이날 입니다 제가 어린이날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감자가 올라왔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감자가 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 저희 마을에 좀 일찍 심으신 분이 이제 냉해를 입어 가지고 이제 감자 싹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서리를 맞거나 이제 냉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보다 더 작아요 저희보다 일찍 심었는데 이제 감자 잎 자체가 이제 말라 버리거나 아니면 경화가 돼가지고 잘 안 크더라구요 아 그래가 냉해라 하는게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자 요기 현재 감자밭이 요렇고 어 저쪽에 조그맨하게 요렇게 한 두줄 올라왔는 거는 초석잠카는 걸 제가 심어 놨거든요 그리고 감자보다 더 많이 컸는 게 여기 보시는 옆에 풀들입니다 아 여기 보시죠 풀이 더 많이 컸어요 옆에 지금 제초재를 함 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요렇죠 하여튼 감자밭은 요래요 이제 테두리에 풀은 많이 올라왔고 감자순도 이제 많이 올라와 가지고 감자순이 한 뺨 정도 되면은 이제 순 자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순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감자순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올라와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올라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놔두어놓고 거진 다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요기 만약에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실한 거 실한 거를 하나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시고 안 흔들리도록 뿌리해서 안 뽑혀 올라오도록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고 나머지 게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뽑아주시거나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것도 한 세 개가 올라왔어요 이제 최고 실한 거 넣어두 놓고 두 개는 뽑아야 되겠죠 자 요렇게 요렇게 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혹시나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걸 심어도 이제 뿌리가 달리긴 달립니다 근데 좀 작닥 하는 거 요게 좀 뿌리가 어느 정도 적응될 때까지는 야가 시들시들 할 거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은 이제 이파리도 커지고 밑에 뿌리도 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에 늦긴 늦어요 뽑아가 새로 심으면 이것도 가장 편실한 거나 뜨놓고 누른 다음에 뽑아내시면 됩니다 뿌리가 실하네요 여기에 이제 감자가 여기 보시면 감자가 여기 하나하나 다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땅에 있는 면적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감자들이 잔잔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잎도 그렇고 야들이 다 경쟁을 할 거잖아요 서로 큰일 나고 영양분에 뿌리 있는 바닥에 있는 영양분들을 야들이 막 나눠 먹으니까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치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 아니면 한 개 놔두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줘야 되죠 그럼 이제 그만 좀 더 잘 해보았어요 아트에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거니까 너무 잘해보았요 ~! 오늘 이렇게 제가 감자밭에 와 가지고 이제 감자 순치기를 했습니다 감자 이렇게 다 뽑혔는 거 보이시죠 뽑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풍성했는데 이제 뽑으니까 좀 흘비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잎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다시 풍성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감자 이제 뽑아 보니까 이제 뿌리에 하나하나 감자가 좀 해나게 달려 있는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달렸어요 지금 콩만 하네요 참 귀엽게 달려 있는데 아 벌써부터 이제 햇감자를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돕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안 크고 좀 빠닥 빠닥하고 이제 좀 잎이 말랐다고 해야 되나 요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싹이 일찍 올라와 가지고 이제 동해나 냉해 받아 가지고 잘 안 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마을 아제도 보시면은 한 저희보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일찍 심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일찍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제 냉해를 받았어요 냉해를 받고 서리를 맞고 이래 가지고 이제 성장이 거진 멈춰 가지고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마을아제가 요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아요 농사라는 게 뭐 일찍 심어 가지고 빨리 키워서 이제 튼실하게 되면 좋은데 이제 기온 자체가 갑자기 이제 냉해나 서리나 이런 게 받아 가지고 어 일찍 심었는 게 차라리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좀 농사라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잘 보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일찍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초반 성장이 이렇게 만약에 늦어지잖아요 서리를 맞아 가지고 늦어지면은 어 클 수 있는 기간이 잎이 크는 기간에 제대로 못 컸기 때문에 뿌리에도 이제 영양이 있어 가지고 뿌리도 별로 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5월 5일날 이제 감자 순치기 작업을 마무리 했고 이제 6월달에 이제 감자 뿌리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물 주는 작업도 잘 해야 되겠죠 수분 관리를 잘 해야지 그때 확 크거든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순치기 작업을 마무리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